정어리를 이렇게 선바리체로 이렇게 딱 쬐어서 여기다 한번 걸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한번 걸어서 이렇게 해서 원투낚시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좀 더 좋은 것 같이 뭐 해 하니? 호연 야, 호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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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? 하여 하여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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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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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utifu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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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살몬 테일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빡센어.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빡센어. 이렇게 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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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빡센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쌀 모이구만 음 어우 멋져 쌀 모이구만 쌀 모이구만 앞장으로 부끄럽다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마어마이 크네 어마어마이 크네 살 문, 시 마리